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고요. 시장이 참 말이 아니죠. 명절 연휴 잘 보내셨는지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나마 저는 명절 연휴가 좀 길었던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장의 어떤 지금 문제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는 게 좀 어렵죠. 그리고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답답하고 뭔가 좀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시장을 뭔가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 압박을 최근에 많이 주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대외적인 환경에서 나오는 악지들 우리가 흔히 매크로라고 표현을 하는데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건 10년물의 국채금리죠. 미국 시장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연준의 고금리 기조를 굉장히 좀 높게 그리고 길게 유지하겠다. 그 기조 때문에 이전과는 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시장이. 이전에는 에이 뭐 연준이 그래봤자 뭐 얼마나 하겠어 약간 이런 태도였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연준이 얘기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실행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좀 위축이 많이 되고 있다. 근데 시장이라는 거는 지금이야 뭐 이렇게 되게 강압적이고 뭔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이런 분위기지만 또 어떤 데이터가 유의미하게 좀 연속적으로 나와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은 또 쉽게 쉽게 바뀔 수 있습니다. 올해 초에 예상했던 것과 지금의 흐름이 명확하게 어떤 금리 레벨 이런 것들이 다른 것처럼 지금 또 예상을 하는 것과 이후에 뭐 물가가 다시 한번 빠르게 좀 내려온다. 혹은 어떤 경기 순차가 좀 빠르게 뭐 다가온다. 이런 시그널이 나올 때 오히려 시장은 그런 타이밍에 반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파란 글씨 누르시고요.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LG에너지솔루션이라고 남겨주시면. 다음 주에도 또 연휴가 있죠. 월요일날 휴문데. 10월 10일, 13일 해가지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진행을 합니다. 최근에 텅장. 네. 많이들 다 이렇게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저희랑 같이 매매하셔가지고 조금이나마 텅장을 좀 이렇게 채워나가시는 거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4% 많이 밀렸죠. 근데 지금 이미 50만원이 깨진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은봉이 몇 프로짜리가 나오고 하는 거는 이제는 큰 의미가 없죠. 기술적인 가격에서 좀 중요한 구간 이런 데를 이탈한 다음에는 제가 늘 반복해서 이야기해드리는 빠른 회복. 빠르게 위쪽 라인으로 그냥 올라가는 거. 이게 중요한데 어차피 그 흐름이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어차피 이 구간은 엘진소울의 주가가 약한 흐름을 보일 때 그냥 거쳐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어차피 외국인 기관들 오늘도 양시장에 양매도를 퍼부었고요. 얘네들이 갑자기 양매수로 엄청나게 1조 가까이 매스 전환을 한다? 이럴 확률은 높지 않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시장의 흐름을 잡아줄 것인가? 만약에 이게 시장이 좋고 안 좋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계속적으로 주구장창 엘진솔의 주가가 0으로 수렴한다? 이런 확률은 너무나 낮다라고 봐야 되고요.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하락이 나온 뒤에는 또 상승에 대한 구간들이 그냥 또 사이클처럼 찾아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누구는 이제 주식의 비중을 많이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든 구간이지만 또 현금의 비중을 많이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회가 또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들어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혹은 기존에 매수를 하신 분들한테도 뭐 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좀 답답하지만 어쨌든 늘 위기가 이제 또 기회로 되는 게 주식시장 아니겠습니까? 외국인 기관 오늘 뭐 데이터 매도하는 거 크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 정도 팔았는데 엘제인 서울에서 당연히 매도가 나오는 게 맞고 오늘 그나마 좀 반등을 보여준 거는 뭐 SK하이닉스 반등이라고 하긴 좀 뭐하죠? 그냥 빨간불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BM이나 이런 종목들 대부분 다 좀 강하게 밀렸고 이게 결국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적인 약세 그 다음에 오히려 아 내려올 만치 내려왔다 했는데 오늘 양시장의 은봉들이 더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대체적으로 또 시장은 과한 그 공포의 구간 이후에 생각보다 빠르게 흐름을 좀 잡아가는 경우가 많았죠. 작년 기준으로는 물론 작년이랑 지금이랑 뭐 시장 상황이 다르긴 하겠지만 너무 부정적으로 볼 구간은 이제는 좀 지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시장은 이미 밀렸고요. 밀린 거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거를 그렇다고 누가 대신 손 걷고 나서 가지고 끌어올려 줄 순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아 반등이 어느 구간에서 나올 확률이 높은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부분의 타이밍을 좀 일정을 맞춰야 되는지 결국 다음에 이어지는 거 또 실적 시즌이 옵니다. 그 다음에 10월 CPI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11일 FMC가 있는데 뭐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CPI죠. 최근에 물가주피오 같은 것들이 나오고 본격적으로 시장이 그 밀린 액션들을 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뭐 CPI도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실적 시즌. 근데 이것도 사실 지금 이차인 종목들을 보면은 뭐 매출이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먼 시점의 과거로 회귀를 해버리는 그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구간들은 대체적으로 또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뭐 여기까지 버티셨는데 지금 자리에서 내가 정리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은 정말 메리트가 없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엘젠소울의 또 다른 문제점 하나가 지금 공매도가 좀 심해요. 공매도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이게 한 10%, 15%만 넘어가도 공매도가 그래도 조금은 이익다라고 보는데 거의 그거에 한 2배, 3배 가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결국 시간이 해결해 주긴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쇼커버도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상환을 하지 않고 공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것도 본인들한테 결국 또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이 돼야죠. 사실 엘젠소울 기준 엘젠소울은 어차피 시가총액이 거의 탑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자유롭기는 힘들어요. 공매도로부터. 코스피 100만 해도 공매도에 굉장히 또 쉬운 타겟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한 10%대 정도만 내려오면 엘젠소울의 주가 흐름에는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30%대 공매도는 좀 과하다. 그러면 지금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을 보면은 사실 하단으로 은봉 한 개 좀 과하게 나온다 치면은 이 정도 나오면 딱 반등 구간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지금 현재 메인 종목들한테 은봉을 한 개 정도만 넣으면 다시 한 번 또 의미 있는 반등 구간이 되겠죠. 어차피 45만 액션이 끝났기 때문에 내일은 그게 뭐 시가든 장중이든 45만 원 이 라인을 한 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액션 그게 뭐 완전한 이탈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액션을 줄 것 같긴 해요. 대신에 45만 원에서 지지는 좀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좀 기다려보고 오늘 내일 시장이 연속적으로 밀린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우려할 단계는 좀 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내려올 만지 다 내려왔기 때문에 다음 과정을 좀 최대한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겠죠. 내가 이후에 어차피 시장이 많이 밀렸으니까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내가 뭐 엘젠설의 손실을 만회를 한다거나 혹은 다른 종목들로 수익을 가져간다거나 이런 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냥 아 너무 많이 밀렸다 못 해먹겠다 시장이 이게 말이 되냐 이렇다 라고 해가지고 그냥 계속 손 놓고 있으면은 정착도 반등이 나올 때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결국 하락장이 과하면은 반등장일 때 그만큼 뭔가를 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들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지금까지 버티셨다라고 하면은 던질 자리보다는 좀 준비를 해야 되는 혹은 기회로 좀 봐야 되는 그런 관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정도로 딱 정리해 드리면 될 것 같고요. HTS 장중에 많이 보지 마세요. MTS도 그렇고 주가 확인도 자주 하지 마시고 이번 주는 그냥 한 하루에 두 번 정도 그 다음에 영상 또 참고하시면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여기 파란 글씨 댓글에 누르시고 무료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LG엔솔이라고 남겨주시면 통장탈출 프로젝트 저희랑 또 같이 다음주에 진행하셔가지고 무료종목들로 수익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